비니 비니 안녕하세요. 주간의하들 MC 광희입니다. 주간의하들 MC 은혁입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네요. 그러기에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네, 광희씨 내일이 11월 11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에게 이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바로 그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커플로 마치 못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가나가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무려 1 플러스 1으로 초대해서 선물을 왕창 쏩니다. 그럼 오늘 숙소 살림 제대로 장만하고 가실 1 플러스 1 아이돌 작동들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비주얼이면 비주얼. 무대이면 무대, 연기면 연기. 예능도 당연히 잘하는 개혁 최고의 무결점 조합. 어서오세요. 잘하십니다. 진짜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다 모였습니다. 살림 장만은 주가나가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정말 든든한데요. 네. 아 그래요? 급하게 하산하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제작진으로부터 섭외를 받을 때 네. 뭐라고 얘기를 듣고 나오신 거예요? 저희는 오늘 예능. 예능 특집. 자연 이런 특집으로 왔는데 자연. 자연이요? 예능 이런. 자연 이런 특집.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장도 안 봤는데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세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여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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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나 바빠 현대사회. 뮤비쿼터스 4차 산업시대에 맞춘. 둘 셋. 고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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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 조찬입니다. 고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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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어의 스타. 안녕하세요. 스크로 문빈. 산하입니다. 성숙해졌어. 그러니까. 약간 가을 남자의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두 분의 컨셉은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저희도 1 플러스 1이라서 신발을. 이렇게. 오. 맞췄네. 사실 밑에까지 안 봤으면은 문빈씨는 이쪽 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셋이. 셋이 팀 같고. 맞아. 산하씨가 약간 이쪽을. 우리 이쪽이고 약간. 우리는 뭐. 약간 이 느낌이고. 조리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일 뻔했는데. 커플 신발을. 딱 맞췄네. 자 그럼 위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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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아이. 큰하니. 작은하니. 큰하니. 두 분이서 예능하시는 것도 처음인가봐요. 저희가 여기가 리더가 없어가지고. 아 리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드네요. 약간 방금 문질 싸움이었어요. 누가 둘 셋을 하냐.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두 분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일단 문빈씨 산하씨는 베리베리 강민씨랑 이 땅콤 팬으로 출연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근데요. 지금 쇼챔이랑 더쇼 MC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K-POP이 하나기 때문에. 역시 음악방송은. 쇼챔입니다. 더쇼죠. 음악방송은. 엠카운트 다운. 오늘의 역할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K-POP의 위아더월드죠. 그렇죠. 그 보니까 또 문빈 산하, 유닛 활동이 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멋있게 봤잖아요. 오. 오. 알죠. 알죠. 두 분의 터보건스 멋있지만 의상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럼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골든차일드. 맞아요.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최근까지 골든차일드 리팩 활동으로 절제 섹시미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아 진짜 이 모습하고 달랐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 절제 섹시미를 보여주신 분들이거든요. 아니 오늘 사실 그런 분들이 어디 갔나 싶긴 한데. 이 절제 섹시. 한번 지금 모습으로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럼요. 우리 주창군이가 아주 절제 섹시 포즈. 자 보겠습니다. 절제 섹시. 포즈. 아. 나왔다. 아. 오. 아. 팔, 팔, 팔 돌려줘. 팔 돌려. 아. 아. 이야. 아. 제 최애 짜리에요. 맞아요. 저도. 아, 대단합니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자, 이제 좀 다른 팀들도 한번 포징을 좀 해볼까 싶어요. 포징 한 번씩 포할까요? 그럼요. 문빈 산아, 어떻게? 포징 한 번 갈까요? 그... 형은 운동을 잘하잖아요. 운동도... 사실 헬스하면 문빈이도 몸이 대단해요. 네. 운동하고 나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에 차단던 그런 느낌. 뭐야? 하사씨가 뭐라고요? 벗으라고요? 벗으라고요? 자켓만 좀 벗어보자. 아, 좋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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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야! 야! 뭐라? 아니! 야! 너 이렇게 멋있었다고? 야! 민아! 잘한다. 야! 잘한다. 오오오! 다 멋있다. 아, 문빈이 좋네. 멋있다. 자, 유안동아. 그런거는 또 요한이가 잘하기 때문에 나한테 밀어 자꾸 요한이가 또 허벅지가 굉장하거든요 요한씨도 몸이 또 한 몸 하거든요 저는 약간 제가 허벅지도 허벅지지만 유연성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포시 와 이게 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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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 3 2 1 우리 망기들 찢었다 찢었다 찢었어 찢었어 아 이 포신들이 색깔이 있고 참 좋네 이 위아이도 여름에 바이바이바이로 선명한 무대를 선보였었죠 네 자 이 친구들이 찐 예능돌인데요 그럼요 혹시 뭐 신박한 개인기 혹시 뭐 새로 가져온 거 있어요? 요한이가 네 그 또 뭐? 리코더를 리코더를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야옹 얘 눈까지는 안 되지 제가 눈으로는 못 불고 네 귀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봐요? 귀로는 볼 수 있어요 귀로 그러면 귀코더 근데 자 방송 최초 귀코더 갑니다 야옹씨 귀에서 바람이 어떻게 나와 신기해 이거 한번 들어봐 자 이거 진짜 신기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요? 어떻게 한 거야? 요한은 건강검진 한번 해 뒤에서 제가 바람이 좀 나 어떻게 했어요? 좀 더 길게 해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처음에 진짜 좋았어 오 진짜 안 좋아 오 근데 신박하다 아 이거 이거 개인기 할만하지 않아요? 두 분 빛이 돼요 빈이 해 봐 빈이 빈이 너무 하는 거 티나 하하하하 손이 안 빠졌잖아 아 뭐예요? 이게 개인기 맞네요 개인기 오 오 오 오 오늘 누가 숙소 살림을 가장 많이 장만해갈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각 팀의 케미를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코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 코너마다 상품이 걸려있으니까 다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와 와 자 사랑하는 우리 멤버를 만천하에 자랑할 수 있는 네 환상의 짝꿍 자랑 타임입니다 와 와 예 깜짝자 그럼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eel good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eel good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eel good 도전할 멤버를 한 번 뽑아주시죠 네 장준 어 장준 우리 골든사일드는 장준 산하 씨 그리고 저요 저요 동환 씨 동환 씨 동환 씨 방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씨부터 우리 막내한테 네 막내부터 요한이가 장점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뭘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를 말하자면 일단 저희 요한이는 5대1로 허벅지 싸움을 해도 이길 만큼 허벅지 씨름 최강자 허벅지 씨름의 최강자다 네 자 그럼 옆에 있는 문빈 씨랑 지금 상담을 해볼까요? 바로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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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그럼요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네 두 분 다 세 개예요 두 분 다 세 개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퇴사두군이 아두근이랑 짝짝짝짝짝 역시 헬스인답네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네 그럼 요한이 먼저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아 야 야 야 오 오 오 오 오 오 3 2 1 4 3 2 1 오 오 지금 공격 성공 må 수wy Bar 화이팅 시작 과연 영어 시작 과연 6 시작 과연 0 오 5 5 3 3 3번, 방패! 3번, 방패! 1번, 방패! 3번, 방패! 안아줘! 무슨 분? 무슨 분? 이렇게? 한 번도 무슨 분을 놔본 적이 없는데 진짜 세요? 라키와 은우가 진짜 세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진짜? 이건 검증이 됐어요. 검증, 오케이! 동한씨가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준희 형! 네! 우리 주찬이는 노래를 그렇게 잘합니다. 인정! 자, 주찬씨 노래 한 소절! 요즘 가장 즐겨 듣고 있는 노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붉은색, 푸른색 4, 2,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턴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아, 참 노래들 잘하고 센스도 있고 센스 떨어져! 최고야, 최고! 초록불, 초록불!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산하찡! 산하찡! 빈이 형! 일단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웬만한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횟수로! 근데 힘들지? 그러면 여기 야육대인가요? 이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찌던 거 아닌가요? 세 분, 팔굽혀펴기 준비해 주세요! 아, 저도요? 와, 잘 나왔다 자, 세 분이 시작합니다 여긴 중량으로 지금 생수디테일 생수디테일 어떻게 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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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굽혀펴기예요, 지금 오, 중량 찼네 자, 여기서 열 개 나옵니다 열 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오, 터미네이터 같아 하나, 열 자,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간뿐해, 간뿐해 한 팔, 한 팔 갑니다, 한 팔 시작 하나 열 개 없네 오, 하나 열 개 없네 오, 둘 유황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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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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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정 엔정 근데, 팔굽혀펴기 하는데, 다리에서 지나는 건 정상이에요? 네 아휴 중량을 찾기 때문에 몸비기를 잘했던 거예요, 다른 팀은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네요 잘했어, 잘했어 아휴 자, 산하 씨가 한 명 또 지목해 주시죠 저는 이번엔 동아 님 가보겠습니다 아, 요한이가 네 물을 진짜 빨리 마셔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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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안 왔어, 우와, 안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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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안해요, 요한아이 씨, 미안해요 물을 버리게 이런 프로를 준비한 게 아닌데 자, 저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제껀데 그러면 여기 있어 준비돼 있어 네 역시 준비돼 있어 아휴 자, 세 번씩 해서 물을 빨리 마시는 건가요? 네, 물 빨리 마시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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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준비해 주고 있어요, 파이팅 물 마시기 이게 지금 동안씨가 요한씨 자랑으로 얘기한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과연 누가 빨리 마시지 자 준비 시작 가자! 가자! 주찬아! 가자! 가자! 주찬아! 비워라! 하마! 하마! 가자! 주찬아! 비워라! 하마! 하마! 아이차! 와 간발의 차이로 우리 주찬씨도 엄청 빨랐는데 완전 빨더 와 지금 아 근데 요한씨가 와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고 눈빛씨는 이미 물을 많이 마신 상태라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이거 혹시 배부른 프로그램인가요 원래? 진짜요? 왜 자동으로 표정이 나오는데 야 자동이 이제 표정이 나오네 이제 표정이 나오네 이제 표정이 나오네 요한씨 이제 그 룩의 표정이 나온다 예 예 야 동아씨가 말한 우리 요한씨가 예 물을 빨리 먹는다 유한씨부터 시작을게요 유한씨, 문빈씨, 주찬씨 여기서ço Software 파이팅! 5, 6, 7, 4 안녕 클레오파트롬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witness 안녕 클레오파트롬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witness 안녕 클레오파트롬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witness 요한씨 안녕 클레오파트롬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witness witness 5, 7, 8, 8! 강아. 빈이 인정할까요? 인정, 인정. 네, 인정. 잘 안 나갔다. 잠깐만, 지금 그러면 지금 스코어가 하나씩 몇 개씩 성공을 했죠? 아, 탈락할 때까지? 탈락할 때까지. 자, 동아 씨가 한 명 더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시키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동아 씨가 지목해 주세요. 잠준석. 자, 잠준 씨. 오... 우리 주찬이는요. 네. 키우는 강아지, 뻐그리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이거는 사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너무 귀여워요. 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아 씨. 아, 저희 요한이는 손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손 한번, 귀여운 손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손이 제가 작아서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귀엽다. 귀엽다. 문빛이랑 한번 대볼까? 문빛이랑, 옆에 문빛이랑 한번 대볼까요? 저도 손이 씨 작아요. 어머, 어머, 뭐야? 둘 다 작아. 저도 손이 씨 작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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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 다 작아. 오, 왼손이. 오, 귀여워. 뭐야, 뭐야. 왼손이. 왼손이. 둘 다 작아. 민지, 요한이, 양손 다 해봐. 양손 다 해봐. 양손 보고 오세요. 카메라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귀여운 형제예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여운 손으로 인정. 네, 지목해 주시죠. 동아 씨. 저는 산하 씨. 네, 산하 씨. 빈이 형은... 네. 아... 귀엽다. 고양이가 귀엽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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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 아... 귀엽대요. 탈락. 무슨 고양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아시지만 산하 씨는 탈락이고요. 자, 그러면 장준 씨 한번 갈까요? 저희 주찬이는 합기도 품새는 잘합니다. 품새? 품새 한번 볼게요. 바로 봅니다. 자, 가운데서. 배가 너무 굴러서. 배가 좀 나온 느낌. 물 배가 좀 차요. 물 배가 좀 차요. 물 배가... 얼챙이래. 배가 좀 나요. 형. 형이라고 하죠, 형. 형. 모르시나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암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포징. 오. 오. 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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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 탈락! 탈락! 이거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두 분이 좀 확인해 봐주세요. 저 몰라요. 처음 봐요. 제가 하나 알려줘요. 이런 거 안 보여주셨어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이런 거 있는데? 아...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근데 디테일이에요. 그렇죠? 오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탈락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상의 짝꿍 자랑 우승팀은 위아입니다. 이야. 서로를 향한 넘치는 애정으로 짝꿍 자랑을 완벽하게 한 우리 위아이 팀에게는 특별히 믹서기 성공을 해 드렸습니다. 대박. 1 플러스 1으로 드릴게요. 이거 거부하게 왔지? 진짜요. 감사합니다. 엄청 걸어야 돼. 믹서기.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또 믹서기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모든 영광은 저한테 잘 시킨 제가 동현 씨가 게임을 잘 해줬기 때문이니까요. 네. 저는 일단 믹서기까지 그래서 이 과일을 아주 맛있게 갈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짝꿍 자랑은 원 없이 했으니 이번엔 서로의 케미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팀워크와 무대 능력을 1 플러스 1으로 만나볼 시간. 네. 원 컷, 원 킬, 뮤비, 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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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새로운데요? 예! 팀 명을 골차 뭐 이렇게 쭉쭉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팀 명으로 가시겠어요? 위아이부터 박수 할게요, 박수. 박수? 왜 박수해? 왜 박수해? 그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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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저희 참나무 하겠습니다. 네. 참나무. 왜요? 오늘 이 컨셉과 좀 잘 맞게. 정겹게. 참나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냥 땅콩, 참나무. 네. 참나무. 참나무. 자, 이 장면을 보고. 뭐지? 그냥! 그냥! 설마! 방탄소년 선배님 상남자? 진짜로? 이 장면인데 그냥? 아니, 뭘, 뭘, 뭐, 뭐, 뭐 땜에? 어, 그냥 교실이 나와서. 맞아요? 그냥 느낌이? 맞아요? 아니죠? 정답! 우와! 뭐야? 정답! 우와! 뭐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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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놔줬어? 진짜로! 상남자네! 자, 퍼포먼스까지 돼야 돼요. 퍼포먼스까지. 저도요? 같이, 같이, 같이. 오늘 요한이 억울해하는 사람 밖에 안 나와. 같이 해야 돼. 제가 댄스팀 말하면서 처음으로 춘 커버댄스. 진짜로? 동환 씨는 그럼 이 퍼포먼스가 준비가 돼 있겠네요. 저희 팀 메인 댄서입니다. 요한 씨가 보면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이쪽에서 살짝. 응. 자, 음악! 주세요! 오, 잘한다! 요한이는 잘한다! 오케이!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좋아! 오, 좋다! 요한이는 잘한다! 요한이는 잘한다! 오케이! 왜 내 마음을 좋아투야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좋아투야하는 거야? 잘해! 잘해요! 네가 진짜로! 오케이!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 곡에 뺏기 있나요? 인정? 인정. 인정.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팀이 가볍게 맞추셨지? 어떻게 맞추셨지?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저거 뭐야? 이걸 보고 랩 미. 저게 POP? 저런 걸 유심히 저게 보여요? 글래에 나온 앨범. 팝 들어가는 가사가 뭐 있어요? 버블 팝. 참나무. 현아 선배님의 버블 팝. 현아의 버블 팝. 팝이 왜 있었는데? 저거 POP 아니에요? 저거? 버블 팝. 아닙니다. 춤 준비되어 있었는데. 레드벨벳 선배님의 느낌. 어? 땅콩 땅콩. 레드벨벳 선배님의 퀸 덤. 레드벨벳 퀸 덤. 준비하세요. 퍼포먼스 돼요? 뉴트에? 그냥 저희. 저희가 맞추면 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느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쉬워요. 아니에요. 참나무. 저 두 분이란 말이죠? 가비치 파리파리. 저쪽일 수도 있겠다고요. 너무 무드가 안맞지 않아요? 아니 본인들과 활동이. 나는 모르겠어요. 활동 시기가 비슷했던 친구들이에요. 진짜요? 아까 그 힌트를 낳았어요. 근래에 뭐 활동을 했던. 네. 어? 스테이씨 님들 생환경? 아닙니다. 스테이씨 님들. 다고. 여러분 다음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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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이렇게 명곡이 있어요. 그냥. 진짜. 스테이씨 님들. 에이삼. 아. 맞췄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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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름을 그냥 하면서 나갔는데. 저희는 그냥 나가거든요. 그냥 나오고. 다고 다고. 다고 다고. 맞는 것 같아. 맞나요? 청렴. 에이삼. 아 뭐..뭐지? 음악 주세요! 아 뭐..뭐지? 음악 주세요! 갑니다! 렛츠 고! 사랑 아쉬웠다! 렛츠 고! 사랑 아쉬웠다! 아 좋다! 아 잘한다! 잘한다 요한이도! 잘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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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눈앞에! 눈앞에! 나 떠나줘! 야! 다 아쉽네! 아 아쉽다! 잘하네! 아쉽다! 파워 꾹꾹이를! 그러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게!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음악 한 번 드려요? 어? 아쉬우니까! 네! 그냥 추억 리뉴으로! 음악 한 번 드릴게요! 에이! 잘한다! 아하하하 잘한다! 아하하하 좋아! 내 수! 아하하하 포인트를 잘하는걸! 왜? 포인트를 잘하는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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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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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이 춤이 이렇게 정겨울 수 있나?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 0.5점! 자! 현재 그러면 2점! 0점! 0.5점! 아! 아!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어! 아니!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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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선배님의 콜미베이비! 뭐요? 왜? 저게 무슨 동작인데요? 이게 탁폼이 있습니다! 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와는 달라! 이거리 완전 난리야! 이거리 완전 난리야! 빵빵! 약간 이런 느낌의 각이! 뭐라고요? 엑소에 뭐라고요? 콜미베이비! 정답! 와! 잘했어! 날 다시 태어나게 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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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들썩 거려! 잘한다! 잘한다! 안경을 세워 올려! 안경! 잘한다! 루 Kansas! 엑소! 루 primary baby! 예이! 아! 좋다! 그렇게! 좋았어! 좋았어! 두 분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이게 뭐야? 퍼포먼스만 해도 오케이. 상의하고. 상의하고 하는. 그럼 동환이 형만. 동환이 형만. 좋아요. 동환이 형이 잘해요. 동환이 형이 잘해요.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안경이 저런 안경이었구나? 그렇죠. 메인 댄서. 음악. 메인 댄서. 춤추세요. 네. 내가 긴동아리다. 잘 추시네요. 잘 추시네요. 빨리. 오케이. 빰 빰 빰 빰 빰. 샷.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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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번 근영 팀은 0.5점. 오. 0.5점. 현재 2.5점. 0점. 1.5점. 오케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공환. 아니 그냥. 그냥. 에스파 님들의 세비지. 에스파 세비지. 과연. 그냥 박냐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구나. 딱공.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딱공. 딱공. 에스파. 에스파. 넥스트 레벨. 네. 넥스트 레벨. 맞나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에스파 넥스트 레벨. 나 모르겠는데. 철단. 나도 몰라. 아. 동환씨가 거의 맞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악. 이거. 아 이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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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반대요. 허리 돌려. 허리 돌려. 허리 돌려. 앞으로. 넥스트 레벨. 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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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와. 와. 그렇지. 와. 되게 좋았어. 정말 안무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파이브를 잘 살렸네. 포인트. 느낌을 살았어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현재 2.5. 1. 1.5. 와.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혹시 몇 문제나 있나요? 이게 이제. 두 문제요? 200점짜리 문제. 와. 200점이요? 1.2점씩. 갑자기. 막판을 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주시죠. 어. 어. 장준. 장준 안돼요. 참나무. 다이나믹띵 죽일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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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거리 뷰. 거리 뷰. 거리 뷰 아니에요. 저 위성 뷰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음 장면 보여줄게요. 다음 장면. 자. 중요해요. 빨리 바로. 그냥. 빨리 바로. 그냥. 누구야? 그냥. 태민 선배님의 무브. 어. 어디를 보고. 왜왜. 어. 태민의 무브. 우와. 우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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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점짜리 문제를 가져가는데. 자. 이건 퍼포먼스 싸움이에요. 내가 봤을 때. 파이팅. 파이팅. 퍼포먼스 싸움이에요. 자. 노트북 앞으로 나오시고요. 퍼포먼스 싸움. 나도. 또 시작되는 부분. 응? 오. 준비됐죠? 음악. 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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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보음. 음. 오. 보자. 보자. 어어. 완성! 어! 잘 따라! 세강용 벗어! 세강용 더 꼽을게! 세강용 벗어! Minion beat bench! 세강용 벗어! 버셔! 택 랜드 빽게 택 랜드 빽! 과연? 잘한다! 팔! 팔! 택 랜드 빽! 택 랜드 빽! 택 랜드 빽! 자! 이건 지금 우리 세 팀이 다 퍼포먼스인데 이건 저는 빠지고, 우리 퍼포먼스 장인 은혁이 형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포장! 포장 은혁이! 근데 여기서 사퇴 못 받으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치명적이긴 해요 이렇게 어 200점에 걸린 태민의 무브 점수를 가져갈 팀은 네 자 누군가요? 누군가요? 자 땅콩 야 땅콩 팀이 예 이게 퍼포먼스에서 예 이게 두 분의 합이 좋았어요 아 예 물론 동한 씨도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아 요한씨가 한 박스 한 박스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면서 예 모르는데 사과하니요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너무 미안한데 현장수 그냥 팀이 2.5점 우리 땅콩이 201점 야 참나무 팀이 1.5점 야 우리 홀땡이 돼버렸네 자 마지막 4,000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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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요한아 바르트에 나와 문제 출시시작 어 누가 뭐야? 저게 다이나믹으로 죽일 놈인데 아니 그냥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러브킬러 진짜? 응 제목 러브킬러 네 러브킬러 킬러 아닙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맞출까봐 아니 할 수 있어 요한이 할 수 있는거야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야 이 정도면 요한아 그냥 맞추려고 D 선배님 맞추지 말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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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할 수 있어 D 선배님의 깡 아유 요한아 깡 있게 덤벼 정답 자 자 자 음악 음악 그냥 못 이겨 그냥 못 이겨 그냥 못 이겨 가자 4차점 가자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발 돌려야지 발 잘한다 거기 가볼까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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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안맞아 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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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 아 아 잘한다 잘한다 오리라 가 가 가 오케이 자 참나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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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참나무 팀 4천점 같이 오면서 마침으로 열기 좋았어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어 진짜 어떤 야생의 고릴라의 그 느낌이 그대로 진짜로 뭔가가 우리가 우랄산맥에서 만난 야생 고릴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원했던 고릴라의 느낌이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그냥 팀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맞춘 것 같지만 2.5점 단콤 팀이 201점 그리고 참나무 팀이 4001.5점을 체크하면서 제가 제일 맞추고 제일 많이 치지 않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원컵1K 뉴비키즈 우선은 참나무 팀 감사합니다 잡지마 가만 무선 청소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기가 참으로 잘 망가지거든요 맞춤 숙소에 청소기가 없었거든요 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소기를 저희 대열이 형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가 무선 청소기를 갖다 놓으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유선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보존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플러스원 특집의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자 이번엔 아예 두 분을 한 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쌍글러브 타쿠 자 일단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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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 팀이니까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겠죠 부전승으로 올라갈 팀은 이 계산기로 머리를 두드려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인싸 게임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그럼요 신기하다 준비 형 한 숫자만 노래 한 숫자 보시면 안 돼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 골든차일드와 우리 아스트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장갑은 처음 껴 보시죠 처음 봅니다 네 형 손잡아야 돼? 네 나와야 돼요 아로아 아로아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진짜 봤어요 부천시부터 서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저거 처음에 여기로 올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형이 쳐 처음에 아 아 아 아 1 1 형 이쪽 서브로 갈게요 서브가 관건이다 내가 쳐? 내가 쳐? 자 준비 한번 튀기고 쳐야 돼요? 여기 튀기 어 헤이짜 헤이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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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옛날에 신호 으 확인해 현재 초지네! 현재 2대1입니다. 공격을 해야겠다. 2대1 자 준비! 오 잘 넘겼고요. 오 잘 넘겼고요. 아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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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긴 거야. 넘긴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결승에 골든차일드가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마지막에 네트. 네트를 이용한 공격이 있을 줄은 몰랐네. 정말 다양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랠리가 잘 되고. 역시 연륜에서 나온 바이브가. 자 결승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이. 위아이부터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승전이잖아요. 차 sacrificed을 kidding. 아 вос.»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의 정통이 있고요. 신인의 패기와 가이브. 열륜. 연륜이. 가 loudly 4위 다운됩니다. 한글zan 효과의 박 рез ler 짜랄! 짜랄! 잘했어, 잘했어. 밀면 안 돼. 톡 쳐야 돼. 톡! 톡! 밀어. 자, 톡 쳐 봐. 톡! 살짝 밀어, 이렇게. 개인 레슨, 개인 레슨. 밀어. 신나기보다는 밀어. 오케이. 자, 준비. 자, 간다. 오, 호흡이 좋아요. 둘, 셋, 둘, 셋. 아, 이거 말리는데? 굿! 굿! 오, 잘 친다. 예하! 오, 잘 친다. 예하! 왜 이렇게 잘 친다. 예하! 왜 이렇게 잘 친다. 저 재능을 찾아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 친다. 잘한다. 돈을 잘 쳤어. 그러게. 현재 2 대 0입니다. 이게 되네?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 자책하지 마. 또 진 게 아니. 잘 써보간다. 자책하지 마. 준비! 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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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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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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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브를 잘 줬다. 서브를 잘 줬어. 서브를 잘 줬어. 지금 2대1입니다. 보는 게 재밌네. 뭔가 귀엽다. 준비! 좋아! 잘 준다! 2대2! 빅매치야, 빅매치! 역시 결승답게 긴장감이 있네요. 그리고는 안 들어. 쫄깃쫄깃하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야? 가벼워! 가벼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가자! 중간이최고 좌우 차이가 없어서 아! 고마워! 고마워! 야! 바람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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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야! 잘한다. 할 수 있어. 경기를 재밌게 만드네. 너가 받을 줄 알았어. 지금 현재 3대2에요. 근양팀이 3, 참나무가 2입니다. 준비! 이겨라! 1, 2, 3, 4, 시작! 잘 줘, 잘 준다. 좋아, 좋아. 유아 송! 유아 송! 유아 송! 유아 송! 유아 송! 이게 뭐야? 올림픽 보는 것 같아. 문빈씨 어때요? 흥미진진합니다. 저걸 못 주워. 왼손으로. 이 손으로 찍으라고. 여기 있다. 여기. 곡 많아. 치즈볼 좀 주시면서 오세요. 신경하니까. 신경하니까. 자, 현재 점수 3대3입니다. 여기다. 준비! 여기 뭐야? 교란 작전. 가자! 좋아요, 좋아요. 유아! 유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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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봐라. 잘하네. 4 대 3입니다. 그냥 팀이 이기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까지 왔으니까. 꼭 살림 장만하자. 그렇지. 오케이. 살림 장만하자. 두 분도 뭐 서로 한마디. 하나, 둘, We can do it! 오케이. Three, four. We can do it. 자, 여기도. 여기도 관절하면서 한마디. 하나, 둘. 유캔두잇! 유캔두잇! 잘한다! 좋았어. 좋았어. 오늘 여섯 분 합이 참 좋아요. 그래요. 케미가 참 좋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장갑니다. 준비! 자, 준비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해. 둘, 셋, 얍! 오, 뭐야? 잘한다! 잘한다! 좋아. 이거 노렸어. 이거 노렸어. 이거 노렸어. 기슴살. 기슴살. 다 저희 빅 피처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를 다 속였어. 다 속였어. 저희 피처 안에 있던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듀스입니다. 오, 좋아, 좋아. 자, 준비! 이렇게 오래간리래.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장윤 씨 많이 놀란 거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표준을 약간 눈으로 욕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넣어서. 박고 듀스 가면 돼요. 자, 우리 그냥 팀이 한 점 가져가면 경기 끝이에요. 끝내. 경기 끝이에요. 오, 지금 약간 동화경이. 오, 약간 승부사처럼. 승부선을 띄웠어. 당 스파이클을. 스파이클. 못 하겠어요. 자, 과연 이게 마지막 승부가 될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 어? 야, 좀 걸렸는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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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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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거야! 이렇게 해서. צ잎끼끼리 페이승을 주시네. 팀까지 hoo! 팀까지 dormindo. 팀이 함께해서. 쌍쌍 글러보타쿠! 위앙이. 우와! 아, 이거! 대망의 마지막 산림. 항상 맑은 공기만 드시라고. 공기 청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간한 1 플러스 1 살림 장만 특집! 각자 타신 살림들 때 만족하시나요? 네! 어? 지금 위아이는 뭐 뭐 탔죠? 지금? 저희 믹서기 두 개와 공기청정수 살림 장만하셨네요 그리고? 아 근데 다들 무겁게 가요 아스트로는요?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큰 걸 받았어요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갑! 따뜻하게 해야죠 장갑! 따뜻한 마음 저는 치즈볼 세 팀 다 만족하셨네요 우리?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소감을 한 번 들어볼까요 그래?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 오늘 요한이 잘 굴리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이를 잘 굴리다 기분이 좋아요? 네 굴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랑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또 오랜만에 주간에도 이렇게 산아랑 나오게 됐는데요 그냥 이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명이 케미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비록 상품은 아 탔지만 상품은 탔지만 비록 상품은 탔지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치즈볼 드렸는데 상품은 탔지만 오늘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또 이렇게 재밌게 노래 나가겠습니다 물론이죠 2021년도의 마지막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돌계의 보물들이에요 예능계의 보물들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흑집을 비밀으로 둘 다 나가 보고 싶었던 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만한 산림들로 개적한 숙소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동한 요한 아스트로 문빈 산하 골든 차이더 주찬 장지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Don't go away, don't give up for me 깊이 빠진 the rope 난 또 같은 길로 Don't go away, don't stop this, sorry 상처로 가득한다 해도 너 없인 난 없인 나는 zero 너 없인 나는 zero 한때는 거법도 sweet 날려던 그때 우리 싸이 no green 이번 나위 보컬 스토리 It's on my phone, I'm sorry MBC M